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생각하지 않는다. You need. 너가 필요하다고? 수트. 수트가. To do that.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굳이? 그렇죠. 산잭. 산잭. 산잭 맞죠? 산잭스님. 네가 수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 굳이 수트 입을 생각하지 마. 안 그러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들으셨고요. 제가 음 뭐 저도 대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그랬어요.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You need a suit. 당신이 수트가 필요하다고. To do that.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맞죠? 거의 다 맞으셨죠?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하는 거죠? 우리라면? 우리라면?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안 해서이는 야속하게도 굉장히 빠르게 말해줍니다. 얼굴은 이쁜데 참 야속해. 야속해. 야박해. 야속해가 맞나요? 야박해가 맞나요?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you. 제가 그 need a 다음에 suit를 왜 여기다가 끊었을까요? I don't think you need a 하고 끊는 이유는 리듬이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이렇게. 처음에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NSOA 예쁜 얼굴을 보면서 들어보자고요. At least I'll stand down.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어때요? 이거 연습한 거랑 좀 비슷하게 다녀요?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제가 보기에는 약간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이렇게 들리긴 했어요. 뭐 굳이 상관은 없지만.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OK.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네. 지금 저 혼자 쇼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하하하하. 여러분들 따라하고 계시죠?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하셔야 의미가 있고. 제가 라이브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코에 땀나는 것 봐. 이렇게 코에 땀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따라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셔야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녹화돼서 제가 올리더라도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꼭 따라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따라해볼게요.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자 오늘 밤 이것만 연습하셔도 완벽하게 이 리듬 타는 법 그리고 듣는 법 잘 알아들으실 수 있고 산산이 님은 저한테 일본어를 하시는데 저는 일본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이겠죠? 뭐 욕은 아니겠죠? 하하하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되게 많은 표현을 배웠지만 이 장면 나온 김에 또 그 다음 이후 장면도 한번 쭉 들어볼게요. You want the door open or closed? You want the door open or closed? 그랬어요. You want the door open or closed? 문 뭐 딱 보면 아시겠죠? 문을 열어둘까요? 닫아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Doesn't matter. Doesn't matter. Doesn't matter.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신경 안 씁니다.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쿨하게 말하셨어요. 열고 가든 닫고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문을 닫으려고 해요. Open actually? 아 진짜 이런 보스 좀 짜증나죠. 네. 노상관. 맞아요. 노상관. 뭐라고 하죠 지금? Actually? Open actually? 이랬나? Open actually? 이랬나? Open actually? Open or closed? Doesn't matter. Open actually? Open actually? 아 이거... NSOAC 당신 예쁘지만 이거 좀 너무한 거야. 경고 줘야겠어. 경고 경고. 어쨌든 그냥 열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 잘 들어요. 그죠? You get used to me. Doesn't matter. Doesn't matter. Open actually? Open actually? You get used to me. 뭐라고 했을까요? You will get used to me. 그랬습니다. You get used to me. You get used to me. You get used to me. 자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You will get used to me. You get used to me. 이거 좀 크게 해드릴까요? 자 우리 used는 많이 익숙하죠? used다. 하곤 했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get과 같이 쓰이면요. Get used 하면 익숙해지다 라는 거예요. 적응이 되다. 익숙해지다.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익숙해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래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좀 까탈스럽고 왔다 갔다 한답니다.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이해하실 겁니다. 적응되실 겁니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Get used to. 이렇게 했는데 used도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릴 게 되게 많은 포인트인데 또 한 번에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까먹잖아요. 꼭 많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꼭 많은 거를 가르쳐 드린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롱롱이 님 좋아요. 좋네. 스타일 파악 될 거야. 맞아요. 스타일 파악 될 거야. 제가 옛날에 제 채널에 used 한번 정리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아마 이것도 인턴으로 하면서 제가 설명한 영상인데 used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와 벌써 1년 됐어. 이거 많은 분들이 보셨거든요. 이거 보셔가지고 제 채널 들어가셔서 used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와 진짜 이거 옛날 거다. 핸드폰으로 찍은 거. 4명 누구야? 4명 누구야 이거? 싫어요. 어쨌든 이렇게 정말 아주 날 것의 영상이 나올 거예요. 여기 강아지들 막 놀고 있죠? 이걸 지금 제가 왜 보여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안 보여줄 거예요 지금. 왜냐? 이거 라이브 끝나고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뭐냐? 여기 광고도 심심하면 광고도 보시면 좋죠. 네. 자 어쨌든 you'll get used to me. 너 내 스타일 알게 될 거야. 너 적응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보자고요. you'll get used to me. 이거 따라해볼까요? you'll get used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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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보세요. you'll get used to me. 아 너 적응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배우면요. 그냥 대분만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여자친구랑 카페에 있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자꾸 코를 파요. 막 계속 코 판단 말이에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 여자친구가 오빠 좀 그만 좀 해. 이러면 나 원래 근데 상황이 너무 더럽다. 하필 이게 생각난 거야. 이게 used to me. 너 적응될 거야.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노래를 해요. 막 노래도 못하는데 이러면 오빠 좀 시끄러워. 이러면 you'll get used to me. 너 적응할 거야. 내 노래에 빠질 걸. 이렇게 하면서 you'll get used to me.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코딱지야. 코딱지 상황이 갑자기 왜 나왔어? Look forward to it. 뭐가 있네요. Look forward to it. 그렇습니다. Look forward to it. Look forward to it.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아마 비즈니스 메일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신 표현일 거예요. Look forward to it. Look forward to it. Look forward to it. 자. Look은 보다고 forward는 앞을 향해서죠. 앞을 향해서 본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앞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빨리 오기를. 롱롱이 님 좋아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베론베론 님 조퇴하실 건가요?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다음 라이브 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대하다 맞아요. 기대하다 고대하다. 왜냐. 앞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라이브 방송 언제 하나. 이렇게. 그래서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써요. I'm looking forward.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우리 할아버지가 왜 이런 표현을 썼죠? 당신. 내 스타일 적응할 겁니다. 그랬더니. 기대되는군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죠. 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Open. Actually. You get used to me. Look forward to it. Look forward to it. 그랬습니다. Look forward to it.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짧은 장면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표현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되게 많이 배웠는데 불과 영상으로 따지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0초도 안 돼요. 십 몇 초에요. 십 몇 초. 십 몇 초 만에 우리 어마무시하게 많은 표현을 배웠죠. 그죠? 제가 지금 뭐 알려드린 것만 해도 자 보세요. 오늘 배웠던 거. 자 우리 dress up 표현 배웠었죠. 그죠? Get dressed 라는 표현 배웠고 그리고 in a suit 해가지고 Let it is in a white shirt. He looks good in a black jacket. 이런 거 배웠었고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이런 뭔가 여는 법칙 배웠었고 그 외에도 제가 Look forward to it 배웠었고 또 뭐 있었죠? Used to. You'll get used to me.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얼마나 많은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미드로 공부를 하시거나 뭐 쉐도잉 하시거나 뭐 암기 하실 때 너무 많은 문장을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모든 문장이 다 내게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오늘 짧은 20초 동안에 나온 표현을 외우기도 벅찹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가져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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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라이브 할 때 이렇게 좀 약간 적은 표현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쉐도잉 연습하는 거 리듬 타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많이 연습하는 것만이 정답이에요. 그게 가장 빨리 느는 방법입니다. Don't feel like you have to dres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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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굳이 정장 입을 필요 없습니다. I'm comfortable in a suit if it's okay. I'm comfortable in a suit if it's okay. I'm comfortable in a suit if it's okay. 그렇죠. 따라 하셔야 돼요. Old school. Old school. 오. 뭔가 크래식 하신대요. At least I'll stand out. At least I'll stand out. 적어도 나는 눈에 띄겠죠.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아, 어려운 부분이었죠.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한번 중요한 표현이니까 연습해 볼게요.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우실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다시 연습해 보자고요.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오케이. 이것만 우리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At least I'll stand ou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I don't think you need a suit to do that. 좋아요. 그 다음에 아, 까다로워. You get used to me. You get used to me. 적응할 거야. Look forward to it. Look forward to it. 아, 나 이거 이 장면이 왜 약간 멋있지? 여러분 안 멋있어요? 나만 멋있나? 약간 되게 여유로워 보여요. 이렇게 하면서 Look forward to it. 다시 You get used to me. Look forward to it. Look forward to it. 아, 멋있어. 멋있어.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때요, 여러분? 짧은 어떤 20초도 안 되는 영상이었지만 정말 많은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오늘 ppt 파일 보여드리면서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 영상 올릴 때 아래 링크로 제 카페 주소 Inspiration Class라는 카페 주소 작성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연습하시고 녹화 영상도 보시면서 어 복습하시고 쉐도잉 하셨으면 좋겠어요. 녹화 영상 내일 저녁쯤에 올라올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오늘 되게 많이 말하네 네 댓글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채널에서 안 보이는데 구독 버튼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알림 버튼 이거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라이브 그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밤 늦게까지 저랑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우 아랍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셨군요. 네 감사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알찬 구성. 아 감사합니다. 네 롱롱이님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네 거의 다 맞히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우 감사해요. 진솔하게 방송해 주셔서 아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임시리님. 네 페퍼님 학원 차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아우 감사해요. 네 어 여러분들이 이때 이렇게 적어야 영어를 적어야 그게 내게 되거든요. 말로 따라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꼭 남기셔가지고 네 꼭 여러분 꼴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지 않고 실력이 늘지 않으면 제가 이걸 하는 의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고 실력이 늘어야 저도 더 보람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코에 땀을 흘리면서 열강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 끝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어를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저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세요. 안녕